안녕하세요 신라 조균농원이에요 광나무예요 10월에는 광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까맣게 있죠 얘가 6에서 8월 달에 흰색 꽃이 피는데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광나무는 남부수종이긴 하지만 얘가 내한력도 꽤 강하고 그리고 이싱력도 되게 좋아요 전종에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부수종치고는 중부지방에서도 따뜻한 곳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저희 신라 조균농원에는 광나무 크기불로 다 있거든요 얘는 좀 작은 묘목이에요 그래도 작은 분이 되어 있거든요 광나무 필요하시면 신라 조균농원으로 오세요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